본격적으로 했지만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으면 전 시간에서 반드 투자가 엄청나잖아요. 돈이 엄청 들 거 아닙니까? 근데 이제 이게 대박이 터지기 시작한 게 1990년에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. 그게 퍼스널 컴퓨터 시기가 일어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요. 거기다가 또 91년도에 데즈스톰이라고 해서 사막의 태풍.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 부시 대통령이 슈아트폭 장랑을 공원해서 이라크를 객대시키죠.